자막제공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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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가번호 3번입니다. 준비되고 시작하세요. 자작곡입니다. 자작곡입니다. 그래 난 가끔은 생각을 해 가끔은 무섭기도 해 네가 날 잡아먹을 듯한 결전을 지을 때마다 너는 바다의 산 같아 그럼 나는 네 머리 같아 잡아먹힐지도 모르지만 그럼 너가 너무 좋은걸 넌 너의 모든 것이 좋아 둥근 보름달처럼 아름다워 상어가 너처럼 보이는 건 내가 잊은 건가 봐 네 다음 곡 볼게요 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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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